우선 10kg 스택에 하부 FET 여기 번호 1234 적혀있는 스위치 번호대로 VGS 찍어서 지금 스코프 파용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하드 스위칭 발생 중이고 데드타임은 한 660nm 정도, 세더팬은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동작하고 있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. 노이즈가 살짝 끼네. 노이즈가 몇 개지? 왜 깨는지 모르겠네요. 너무 그렇고 60V 입력이고 0.375A 출력 전압은 한 5.7 정도 나오네요. 한 1분의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